강아지가 빨리 가면 보호자님도 빨리 가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근데 강아지랑 산책할 때 주도권은 보호자님이 갖고 산책 하셔야 되요 자 끌려가면 안돼요 강아지랑 산책할 때 강아지가 너무 앞질러서 줄을 팽팽하게 끌고 다니면은 그때는 바로 멈추세요 자 가세요 강아지가 산책하는 과정에서 차분하게 냄새도 맡고 주변의 상황도 살펴보면서 힐링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너무 막 흥분한 상태로 막 우다다 뛰어다니는 행동은 신경전달 물질인데 도파민 호르몬 흥분하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됨에 따라서 결국에 산책이 스트레스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냄새 맡을 때는 계속 기다려 주고요 충분히 냄새 맡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면서 냄새를 맡아야지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또 해소하는 거거든요 맡은 적 없죠 근데 보호자님이 아까전에 줄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 내고 땡겨주는 것처럼 한번 강하게 땡겨주면은 그 전처럼 막 흥분하고 달려들고 개들 보고 짖는 행동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앞으로 가보세요 강아지 있으니까 끌고 가세요 그냥 끌고 가세요 네 좋아요 어깨에 힘 빼고 편안하게 원래 저 상태에서 강아지 보면 짖고 난리 치잖아요 가세요 앞으로 앞으로 가세요 줄 짧게 네 안 짖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 친구가 왜 개들 보고 짖고 사람 보고 짖었냐면은 보호자님을 지키고자 하는 알파 증후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상위 서열이기 때문에 서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기가 짖으면서 다른 사람이나 개들을 보호자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지금 아까 줄을 땡겨줌으로써 서열이 잡혔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천천히 가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네 가세요 앞으로 천천히 네 그래서 짖을 때는 단호하게 통제해야 돼요 네 통제가 안 먹혀요 안 먹혔죠 네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줄만 이렇게 막 땡긴다고 되는게 아니고 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 내다가 이렇게 땡겨주는 거예요 이 소리 낸 다음에 땡겼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가세요 네 쭉쭉 가세요 앞으로 네 좋아요 그리고 산책하다가 개들 보고 사람들 보고 짖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알파 증후군 그러니까 즉 보호자님보다 우리 강아지가 서열이 높아진 상태에서 우두머리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게 알파 증후군이거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증후군이요 주변의 상황에 가족 구성원을 너무 신경 쓰고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냄새 맡고 산책을 해야 되는데 주변 상황들을 다 의식하잖아요 보호자님이 산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산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다른 개나 사람 보고 짖으니까 위축 되잖아요 지금도 빨라지잖아요 툭 땡기세요 네 좋아요 쭉 끌고 내려오세요 내리세요 강아지가 빨리 가면 보호자님도 빨리 가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강아지랑 산책할 때 주도권은 보호자님이 갖고 산책하셔야 돼요 강아지가 멈추고 이랬을 때 보호자님이 같이 멈춰 주지 마세요 쭉쭉 가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앞으로 간다고 해서 딸려 가지 말고요 사람만 봐도 난리 났었어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강아지 산책 소형견 기준으로는 너무 한 번에 어렸을 때 너무 한 번에 오래 시키기 보다는 30분씩 두 번 이런 식으로 30분인데 한 5분도 못했어요 너무 짖어서 이제부터는 30분씩 두 번 시켜주세요 한 시간 두 시간씩 한 번에 오랫동안 시키는 거는 강아지한테도 좀 무리가 가거든요 가보세요 네 좋아요 여름 같을 때는 좀 저녁 선선할 때 좀 나가주는 게 좋고요